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과 결합해 암을 유도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바이러스 단백질 억제를 통한 암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기자입니다. 전 세계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숨지는 여성은 연간 30여만 명. 여성암 가운데 사이로 인유두종이라는 바이러스가 주범으로 알려졌습니다.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의 98%, 두경부암의 7%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백신은 있지만 치료제가 없어 수술과 방사능 치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 국내 연구진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새로운 발암 경로를 밝히는 데 성공했습니다.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암 억제 단백질과 결합해 암을 일으키고 잘못된 생장을 유도한다는 겁니다. 자궁경부암의 새로운 유발 경로가 밝혀짐에 따라 치료제 개발에도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.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결합하는 새로운 인간의 단백질을 저희가 발굴하였고 그 인간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자궁경부암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이번 연구성과는 생물학 분야 세계적 저널 플러스 바이올로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. YTN 이정호입니다.